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제가 박수. 이거. 액션. 그때 2병이었죠. 95년도 예선전 때는 2병으로 들어갔다가 시합할 때는 아마 1병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중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란하고 페널티까지 2대2 비겨서 연장전 비겨서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군인인데도 그때 당시 알리다이에나 국가대표로 활용한 선수들이 다수 있었고 예선전에는 이란을 이 내용으로 이기고 올라갔거든요. 중결승에서 2대2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제가 그 승부차기를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기분도 안 좋았는데 도핑 검사한다고 한 2시간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승전 우승을 못한 게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경기였어서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쉽고 속상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부상을 안고 뛰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 승부차기 못 넣었을 뿐이지. 네 그 당시가 95년도인데요. 당시 또 염색이 유행이었고 군에 있을 때 머리를 또 못 기르고 또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아 그게 참 계속 한 염색을 하기 흰색을 매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색이 그래서 금발이 됐었고 그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 한 7명인가 9명이 염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 선수로서 이제 어떤 자기애를 좀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두피에 또 손상을 많이 입다 보니까 탈모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그다음부터 자르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염색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감독님한테 우리 팬들이 어떻게 좀 별명을 부르는지 별명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작년까지는 뭐 펩태환이니 뭐 뭐 관물대 올라? 뭐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때 나이가 31살이 있거든요. 한 살 그때까지 하고 마침 또 상무팀이 이제 광주랑 연고를 맺으면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 갑자기 선수도 이제 44명으로 티오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코치가 마침 필요했었고 저도 이제 마침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이제 은사님이셨던 이강조 감독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상무 체육부대에 진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1, 2년 후배들 같이 봐주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날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합니다. 다 합니다. 민방위복이 있고 저희는 네. 아 민방위복이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점호 점호해야죠. 네. 동호하실 때 엘리트신가요? 이 체육부대의 숙소가 엄청 넓기 때문에 일단은 방에 사는 게 아니라 단체로 나와서 합니다.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보이게 화려해 보일 줄 몰라도 또 부대 내에 있거나 생활 면에서는 전부 일반 병사들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야 되는데 그래서 동계훈련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 일단 동계훈련을 기초로 해서 그 선수들 토대로 이제 리그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면 우수되는 포지션에 선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또 빨리 몸이 올라오는 선수들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아무래도 타팀에 비해서는 얼떵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 각자 각자 팀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 색깔들을 지우고 여기 상무팀에 맞게끔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또 뭐 아직 못할 건 아니고 또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터득한 건데요. 이게 전역하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 진짜 귀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 대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 가장 최근에 이제 전역하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광상우 선수라든지 이제 곧 전역하는 권경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가장 남쪽 그래서 또 떠나보내면 또 빨리 잊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라고 그런데 광상우는 포항에 지금 있지만 여기 있을 때 더 잘하지 않았나요 자신감을 얻고 간 거 아 본인이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 탕월성을 경기장에서 내보일 수 있게끔 된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선수들이 상무 와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동계훈련 때 사실은 준비했던 것들이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계속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저희 경기력을 못 보여줬었고 이제 두 게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제가 좀만 더 다 잡아주고 선수들끼리 또 합심한다 그러면 지금 1위하고 차이도 6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결과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팀이 좀 더 단단해지는데 강해지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김천 상무의 첫 시즌인데 지금 시작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만들어서 강한 팀으로 다시 김천 팬들분들께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 홈 경기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무강중 경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회가 건강해져서 저희 김천 운동장에서 팬분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동료 선수들도 감독님 맛볼 잘 찾으신가요? 아 예 물어보십시오 다 얘기하면 김은중 올림픽 코치라든지 물어보시면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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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